오늘은 요한일서 5장 5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성령과 물과 피의 복음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실 이 구절은 좀 난해한 구절입니다. 성경학자들마다 이 구절의 의미를 놓고 또 신학적인 이러한 다른 차원에서 여러가지 해석이 좀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이 구절이 다른 어떤 성경 구절보다도 매우 중요하고 또 복음적이고 또 이 구절을 잘 깨닫고 이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엄청난 하나님의 그 성령의 능력 복음의 능력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경험하고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는 능력의 말씀의 구절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서 오늘 성령과 물과 피의 복음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육체의 생명은 어디에 있다? 피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피라는 것은 의학적으로도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는데 어떤 장기가 어떤 것이 가장 우리의 몸에 중요한 것인가 이렇게 할 때 심장이다. 폐다. 아니면 뇌다. 뇌사하면 아무것도 존재할 수 없다. 죽은 목숨이다. 심장이 펌프질 않으면 어떻게 살 수 있느냐. 폐가 호흡을 안 하면 죽은 사람 아니겠느냐. 간이 해독을 안 하면 살 수가 없지 않는가. 그렇게 해서 여러가지 참 중요한 장기들을 우선순위로 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피가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피라는 것은 우리의 몸속에 가장 중요한 생명의 액기수다. 피가 나오면 그 사람은 아무리 뇌가 살아있고 심폐가 살아있고 간이 살아있을지라도 아무 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가 나오면 피는 한 6리터 정도의 용량이 있어요. 우리 사람의 조금씩 다름이 5리터에서 6리터 정도. 그럼 그 6리터의 피는 약 91%가 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피 속에는 우리 생명에 필요한 모든 물질들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 속에는 적혈구, 백혈구, 또 산소를 운반하고 또 노폐물을 운반해서 배살하고 또 단백질, 탄소화물, 무기질, 지방, 이러한 영양소를 또 피를 통해서 공급을 하게 되고 또 체열을 또한 공급하는 중요한 기능이 바로 피에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손발이 차갑다. 이런 분들의 특징은 뭐냐면 피가 잘 통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피라는 것이 모세혈관을 통해서 우리 몸 전체에 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세혈관을 다 이렇게 일자로 딱 늘어놓으면 심장에서부터 다시 폐로 돌아오는 이러한 모든 혈관을 늘어놓으면 약 12만 킬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구가 4만 킬로입니다. 지구 한 바퀴. 지구를 세 바퀴를 도는 그러한 길이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의 몸 속에 있는 피가. 물납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피가 돌아오는데 그 속도가 단 45초밖에 걸리지 않는다. 심장에서 나은 피가 다시 폐로 좌심실에서 나가서 또 우심실로 들어와서 폐로 뿜어주는 그 피가 45초에서 1분만에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속도를 학자들이 재 봤더니 시속 한 200킬로가 넘는다. 그 200킬로라는 게 말이 200킬로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독일의 아우토반 속도 무제한 보면 그냥 보통 200킬로로 휭 하고 달리지. 차들이 그냥 옆으로 300킬로로 그냥 포르쉐 같은 경우. 그 정도의 속도로 그냥 피가 심장으로부터 그냥 펌프질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온 몸의 면역 기능 또 암의 세포를 인식하고 암 세포를 공격하고 또 잘못된 어떠한 이종 단백질. 식중독을 일으키는 건 다 그런 것이죠. 우리 몸엔과 맞지 않냐는 이러한 음식물, 단백질들. 또 여러 가지 비타민, 무기질. 뭐 이러한 중금속 이러한 것들을 또한 배설하고 또한 비타민과 또 호르몬과 각종 호르몬들을 다 나르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산소도 나르고 또 탄산가스, 이산화탄소는 이것을 또 배출하고 폐를 통해서 또 밖으로 배출하고 또 소변을 통해서 노폐물들을 또 배출하고 이러한 모든 기능이 다 피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의학도로서, 의사로서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피가 얼마나 건강하느냐. 그래서 병원에 가서 건강을 측정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검사가 피검사 아니에요. 기본이죠. 기본. 초음파도 있고, 내시경도 있고, CT도 찍어보고 다 하지만 피를 딱 조사해보면 그 사람의 건강 상태가 딱 나온다. 이겁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인종을 초월해서 키가 작든, 키가 크든, 백인이든, 황인종이든, 흑인이든 그 사람의 피의 정상 범위 수치는 똑같아요. 똑같아요.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피가 건강하면 사람이 건강한 것이다. 왜냐하면 피 속에는 모든 생명의 근원이 다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피가 잘 통하면 생명이 우리의 모든 지체 속에 생명이 넘치는 겁니다. 혈액순환이 잘 되면 우리가 기분도 좋아지고 건강도 해지고 또 어떠한 악성 세포도 더 이상 범접지 못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피 속에 있는 또 백혈구, 또 면역 기능, 면역 세포들이 그 악성 세포들을 찾아내서 다 공격을 하고 그냥 그 안에 엄청난 우주가 우리의 몸 속에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우주의 모든 기능처럼. 이와 같이 이 피라는 것은 항상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먹는 것, 입는 것, 또 환경, 또 어떤 물을 먹느냐, 또 어떠한 약물을 먹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건강이 좌우될 수 있는 것처럼 이 피라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도 바로 육체의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래서 예수님의 성경 레위기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금하신 것이 레위기 7장 11절에 보게 되면 육체의 생명이 있는데 그 피가 생명을 가진 그러한 짐승의 피를 너희가 먹으면 그 피에 대한 대가로 말미암아 그 생명을 죽인 대가로 말미암아 죽게 된다. 이렇게까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피를 먹는다는 걸 뭘 말하냐 하면 그 피를 가진 생명체를 죽였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부 다른 어떠한 이단적인 단체에서는 피를 먹지 말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수혈하는 것, 이거 피를 먹는 것하고 다를 게 뭐냐.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수혈을 거부한다. 이렇게 말하는 그러한 단체들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바로 보게 되면 그런 건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왜냐. 그 피는 사람의 피라 할지라도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흘린 피예요. 그럼 사람의 생명과는 죽음과는 상관이 없는 피라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피를 우리가 수혈을 받는다고 해서 그것이 죄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든지 고기를 먹을 때 피가 없는 고기는 하나도 없어요. 아무리 피를 다 쏟는다고 할지라도 그 모세혈관 속에는 피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죄가 됩니까? 그건 아니죠. 피를 흘리고 그 피를 먹는다는 건 뭘 말하냐. 생명을 죽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걸 금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육체의 생명을 해야 한다는 것. 이것은 그 사람의 죄와 연관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성경적인 이러한 판단이 있다 이거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또 우리 신약 성경에 예수님께서 사실 래위기에서 그만 것 같은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라야 생명이 있다. 영생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오해를 많이 했죠. 제자들도 그 말을 듣고 아니 우리가 따르는 그 스승 대신 예수님이란 분이 혹시나 이상한 분 아니야.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많이 떠났다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6장 66절에 보면 그게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외우기가 쉬운 게 666이야. 예수님을 떠났다. 예수님은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피에 대해서 말하고 내 피를 먹고 내 살을 마시는 자라야 내 안에 가하느니라 영생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예수님의 피를 먹는다는 마신다는 그 말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 왜 예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신의 피를 마시라고 그랬는가 성찬 예식 때 이 피는 너희를 위하여 흘린 피니라 그리고 내 살을 너희가 받아 먹으라 너를 위하여 찢긴 내 몸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몸과 피를 우리가 먹고 마신다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 굉장히 중요해요. 아주 기본적인 성경적인 그러한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피는 바로 짐승의 피로 우리가 구약시대에 제사를 드렸지만 그 제사를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린 양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예표하는 희생의 피로 받아들인 거에요. 사실 죄에 있는 사람의 피를 드릴 수 있습니까? 안되는 거죠. 그러면 짐승의 피를 왜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있습니까? 짐승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짐승의 피를 구약시대에는 제사로 받으셨어요. 그것도 흠 없는 짐승의 피를 잡아서 죽여서 또한 목에서 피를 다 받아서 그것을 제사장이 가지고 지성서에 들어가서 속죄수에 피를 뿌렸을 때 백성들의 죄가 사해지고 그 대 제사장의 죄도 사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히브리서 9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서에 들어 가신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상관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져보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에 피가 뿌려졌느냐 예수 그리스도에 그 피와 연관이 있느냐 이것을 한번 여러분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피와는 나는 상관이 없어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나와는 무슨 상관이 있는 것인가 이렇게 말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라야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것과 예수님을 믿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걸 말이에요. 자 무엇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까? 자 여러분 하나께 물어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뭘 믿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교회에 나가서 목사님 말씀 듣고 침례나 세례를 받고 그렇게 신앙 생활 하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오늘 성경 말씀의 요한복음 요한 1서 5장 5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물과 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라 이거예요. 여러분 이게 난해한 구절입니다.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이것을 여러분에게 자세하게 강의를 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과 피를 믿고 우리 5절에 보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것을 다시 거꾸로 말하면 세상을 이기는 믿는 자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세상을 이긴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귀신들도 이 믿음은 믿는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8장에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면서 그 지역을 들어가시는데 귀신 들린 자들이 무덤에서 나갔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하여 막 항의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왜 우리를 괴롭히십니까? 이렇게 여러분 귀신들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예수님의 믿어야 안 믿어요? 믿잖아요. 그런데 귀신들이 구원을 받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 믿음은 뭐냐 하면 아는 것이에요. 나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습니다. 하는 것은 귀신들이 아는 것과 다를 배가 없다는 그러한 믿음이라면 그 사람은 예수님과 상관이 있다 없다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물과 물과 피로 임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첫째로 물로 임하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뭐를 말합니까? 성경학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물은 예수님의 받으신 요한의 침례 또는 세례를 말하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말한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또한 요한복음 19장 34절에 기록된 대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 유명한 롱기누스의 그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잖아요. 그래서 물과 피를 쏟아내셨다. 이것이 바로 물과 피로 임하신 것이다. 뭐 이렇게 해석하는 또 성경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물론 그게 틀린 것은 아니겠지만 그러나 그것은 그것보다 훨씬 깊은 의미에서의 물을 말하고 있는 것 피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과 피가 나왔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확실히 죽으셨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피를 뽑아내면 피가 정지한 피 아니에요? 몸에서 빠져나온 피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이 30분에서 1시간이 되면 혈장과 혈구가 갈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혈장은 물처럼 보이고 혈구는 그냥 피처럼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물과 피가 나왔다는 것은 뭘 얘기하느냐? 이미 죽으신지 30분이 훨씬 지났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확실히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잠깐 기절했다가 살아났다. 이렇게 기절서를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이게 얼마나 거짓된 거예요. 기절한 사람의 피는 혈장과 적혈구 혈구가 갈라지지는 않습니다. 심장이 멈추고 완전히 30분 이상 해서 1시간 동안 그냥 피가 흘러지지 않아야 이게 혈장과 혈구 물과 피가 갈라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물과 피가 나왔다는 그 말은 물과 피로 임하셨다는 그 말보다는 예수님이 확실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보증하는 의학적으로 보증하는 성경적인 사건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도마가 직접 예수님의 그 옆구리에 손가락을 넣어보고 또 못자국 손과 발에 못자국에 손가락을 넣어봤다 이것이 부활의 증인이다 뭐 이렇게 말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사실 기절했다가 살아난 사람도 뭐 창자국이나 이런게 있을 수 있는거 아니에요 제 몸에도 창자국이 하나 있는거 아니에요 저도 과거에 폐농융으로 아주 심한 중환자실에서 고통을 당했잖아요 그때 물을 펼 때 그냥 의사가 그냥 칼로 그냥 푹 쑤셔가지고 물을 막 쫙 쫙 예수님의 고통이 얼마나 심했을까 맨정신으로 그 40분 동안을 그냥 찔린가 찔린가 이거 찔린가 저거 찔린가 거기다가 대롱을 딱 아예 박아서 물이 혈장의 혈청이 배출되도록 그렇게 있었잖아요 이번실에서 중환자실에서 이와 같이 이게 물로 임하셨다는 그 말씀의 뜻을 우리가 잘 해석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말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3장 5절의 그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 좀 더 좀 자세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느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이라 여기서 보면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희로 난 것은 영이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이런 말을 우리가 헬라워 원어를 잘 살펴보면 직역을 해보면 어떻게 그 해석이 나오냐 하면 물에서 나와서 성령으로 난다는 말입니다 이건 거듭나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동시에 난다는 말은 그 말이 아니라 일단 물에서 태어나야 된다는 얘기에요 이것이 바로 육신으로 태어나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먼저 어머니의 모태에서 사람의 몸으로 태어나야 된다 이거에요 그리고 다시 성령으로 나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거듭남의 비밀이에요 거듭남의 비밀 그래서 이 육신 몸이라는 것 바로 예수 그리시도 께서 물로 임하셨다는 그 사실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예수님의 정체가 누구이십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라 그리고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성경이 우리 가운데 가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여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 바로 말씀이 육체로 나셨음을 말하는 것 이것은 바로 물로 났다는 것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니다 그러면 육체라는 것은 예수님의 육체는 뭘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오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4장 13절 말씀해 보게 되면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거니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가 주는 영생하도록 소산하는 샘물이 되리라 그것은 바로 물은 뭐를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말미하는 거예요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 예수님이 바로 물로 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 물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상징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가운데 들어와야 내가 성령의 감동으로 다시 거듭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말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으로 계시다가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것 다시 물러오셨다는 그 사실을 생명에 물러오셨다는 그 사실을 생명의 말씀으로 오셨다는 그 사실을 인식하고 인지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판에 새겨지고 생명수로 들어와야 뱃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친 것 같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중요한 비밀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말씀을 받아들인 걸 말해야 돼요 물러나신 육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피로 임하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예수님이 우리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오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보혈의 공로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죄를 없이 하는 유일한 하나님의 피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도구라는 피가 없이는 죄사함이 없는 왜냐하면 피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피 가운데 있기 때문에 바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피를 받아야 그리스도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피를 받지 아니하고 죄사함이 없고 구원의 역사도 없고 깨끗함도 없고 공의로움도 없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피의 권세라는 것은 사단을 이기는 능력이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겼으니 어린 양의 피와 증언하는 말씀으로 이겼다는 거예요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다 자 그를 이겼다는 것은 그가 누구예요 사탄이죠 사탄 어린 양의 피와 증언하는 말씀으로 사탄을 이겼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분명히 나와있는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어린 양의 피는 마귀의 모든 능력을 파쇄하는 가공할 하나님의 무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피를 우리가 받지 아니하고는 사탄을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의학시대 6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어디다 발랐어요 문 설주와 문 지방이 아니고 임방에다 발랐어요 임방 문 설주는 두 개의 설주가 있고 임방이 위에 있죠 그래서 어린 양의 피는 바로 예수 거리시도의 속죄를 상징하는 것이죠 속죄양 대신 예수 거리시도의 피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죽음의 사자가 집집마다 들어가서 장자를 다 죽이는 겁니다 그런데 단지 예외적으로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지방과 문설주에 바른 집은 들어가지를 못하고 유월했다 그냥 넘어갔다 그렇게 해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요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시도의 피를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의 문인방과 문설주의 마음의 문에 그리시도의 피가 팔려진 것 바로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예수의 피가 발라졌다 이거야 바로 예수의 피가 뿌려지면 일곱 가지의 역사가 있다고 성령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대속함을 받는 거예요 대속함 우리의 죄와 허물에서 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죄를 지면 반드시 심판이 있어요 하나님은 공인 오신 하나님이에요 죄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대가를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받으셨어요 피를 흘리 그 피를 뿌렸다는 거예요 그 피를 뿌렸다는 그 말은 하나의 어떠한 의식적인 것이 아니라 바로 생명을 뿌렸다는 것과 생명을 주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시도의 피를 받은 저와 여러분은 바로 그리시도의 생명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베드론서 1장 19절에 오직 흐뭇고 점없는 어린양 같은 그리시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째는 죄와 허물의 심판에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하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것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피가 뿌려진 집 안에 있어야 되어 밖에 나가도 괜찮습니까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시도의 피 밖에 있으면 죽음의 사자가 임하는 것이에요 무서운 비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피가 뿌려진 하나님의 주님의 몸 된 교회 교회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안전하게 되는 사단의 권세가 음부의 권세가 손도 대지 못하리라 너는 베드로라 내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손대지 못하리라 바로 교회는 주님의 피가 뿌려진 것이예요 그리고 교회 안에 들어온 자는 그리스도의 보배름 피로 죄사함 받고 속지함 을 받고 대속함 을 입은 자가 된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깨끗하게 되는 것입니다 깨끗한 대속할 뿐만이 아니라 51편 7절에 보게 되면 우술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힐이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의 죄를 대신 정기함을 받았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성결하게 하는 피다 이거예요 성결하게 바로 교회의 성도들이 모여있는 곳에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오 우리가 어떤 죄를 범했을지라도 어떤 허물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어떤 죄악과 허물을 범했을지라도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성도와 교제하면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나 범죄하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은혜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뿌려진 그 안에 들어가 있을 때 우리는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안전하게 거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성결의 은혜인 것이에요 성결의 은혜 제 어머니 이미 작고 하셨지만 어머니가 과거에 살아계셨을 때 기도회도 자주 가고 그러셨는데 기도집회 가셨는데 그것에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나고 귀신들이 드러나고 하는 그런 역사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귀신들린 자가 자꾸 우리 어머니한테 자꾸 오더라 이거예요 자꾸 손을 잡고 반갑다고 그냥 손을 만지고 말이야 웃으면서 그러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얼마나 처음 안됐냐 어쩌다가 그렇게 참 악한 영에 고통을 당하고 있나 이렇게 해서 같이 손을 잡고 그렇게 집회에 참석하고 그랬는데 그 뒤로 집에 가서 잠을 자려고 그러는데 잘 수가 없는 거예요 잠을 잠만 자려고 그러면 이 창에 그 여자의 얼굴이 그냥 시뻘건 눈이 말이에요 이렇게 딱 노려보고 있는 거예요 잠이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눈만 감으면 자꾸 그게 생겨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참 내가 괴로워서 잘 수가 없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저것 좀 보이지 않게 해 주옵소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그랬더니 갑자기 그 창 위에서부터 빨간 피가 쫙 물을 이 비가 오면 물이 쭉 내려오듯이 그 피가 쫙 내려오면서 다시는 그러한 얼굴이 보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오염됐을지라도 우리의 영혼이 오염됐을지라도 우리가 함부로 어디 가서 안수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함부로 귀신들 이제 함부로 손을 대서는 안 되는 거죠 자칫 잘못하면 오염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저한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안수해달라고 머리를 티미는 사람만 그나저나 함부로 안수하나 우선은 안수받는 사람이 우선 마음이 하나님 앞에 내가 해방되고자 하는 마음 회개하고자 하는 마음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자신도 영적인 무장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리고 그러한 자들에게는 함부로 손을 얻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꾸지져서 내쫓아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상대방이 해방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권능으로 그것이 해결이 되는 것이다 이겁니다 세 번째는 의롭게 되는 거 의롭게 로마서 5장 9절에 보게 되면 이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의로운 것은 우리 스스로 의롭게 되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유일하게 그리스도의 보배론 피가 뿌려졌을 때만이 죄악과 허물이 깨끗이 씻겨나가고 덮어지고 성결하게 되고 거룩하게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피 안에는 그리스도의 의의가 담겨져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가 무슨 의식처럼 예수의 피 부른다고 해서 그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의 피에 뿌려진다는 것은 뭐를 말하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혈에 관한 대속의 은혜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것을 믿음으로 취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진정한 회개의 마음으로 영으로 우리가 진심으로 통해하는 걸 말합니다 여러분 제사를 드릴 때 그 제사에 드려진 그 짐승의 그 살들을 다 각을 뜨는 거 아니에요 내장을 다로 빼고 또 기름도 다로 빼고 뼈와 뼈 모든 정강이를 다 쪼개고 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 아니에요 이것이 바로 상한심령의 제사예요 상한심령의 제사가 아니고 진정한 회개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이 받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통째로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피만 가지고 목을 따서 피만 흘려서 그것만 가지고 지성도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바로 희생 짐승의 몸은 갈길갈길 찢겨져서 하나님의 성령의 불로 다 태워짐을 받아요 이것이 바로 회개의 의식이요 정결의 의식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호에런 피를 받으면 우리에게는 생명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는데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서 재단에 뿌려 너희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이와 같이 피에는 생명이기 때문에 피를 받으면 살아나는 거예요 사람이 몸이 약하고 하면 수요를 하잖아요 어떤 누구는 말이야 젊은 사람의 피를 갖다가 중국의 누구 모택동 부인되는 사람은 피갈이를 했다고 해요 피갈이를 젊어지기 위해서 그게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그 피도 사람을 건강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외할아버지가 언제 한번 그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외할아버지의 모친께서 숨이 연로하셔서 숨이 끊어지려고 하니까 갑자기 뒤에 가더니 칼을 손칼을 가지고 와서 그냥 자기의 손을 쫙 베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피가 떨어지는 것을 어머니의 입에다가 피를 뚝뚝 떨어뜨리니까 신기하게 살아나더라 이 피에는 생명이 있는 거예요 피 속에 모든 영양소와 사람을 살리는 모든 것들이 있는 것이에요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우리는 죽었던 생명도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우리는 거룩과 성결함이 있고 의롭게 여김을 받고 또한 평화를 누리는 놀라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싸워야 하는 전투가 아직 많이 남아있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 하나님과 우리 간의 모든 관계를 화목제물로 자기 자신을 희생시켜서 하나님과 우리 간의 모든 갈등이 다 사라지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화평함을 누리게 되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원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내 자아를 이기는 이기는 자의 삶이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받게 되면 이제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담력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간다는 것은 얼마나 참 좋은 것입니까 그러나 죄인은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피를 뿌림받아 약한 악한 양심으로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찬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 나갈 수 있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가운데 뿌려지는 것이에요 또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물과 피로 임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은혜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나는 죄인입니다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물과 피를 쏟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개인적인 주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은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을 물리치지 아니하시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물과 피의 그 복음을 증거하시는 이가 누구십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요 증언하시는 이는 세신이 첫째는 성령이시요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니가 세신이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인 예수 그리스도를 육체로 마리아의 몸에 잉택해 하신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육체로 임하신 것 물과 피로 임하신 것을 증언하시는 그분은 실제로 성령님 한 분밖에 없잖아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자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성령의 그 충만함을 받는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하나님임을 증거하는 것이 된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성령님은 물로 임하신 예수님을 증언하신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 말씀이 내가 이룬 그 말이 성령이요 영이요 생명이니라 바로 성령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을 증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으로 임하신다는 것을 증거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령과 물과 피가 하나라는 것을 여러분 아주 유의깊게 잘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의 피가 없는 성령은 거짓 영입니다 성령 성령 하지만은 그리스도의 보배론 피가 간증되지 아니하는 역사하지 아니하는 성령의 역사는 사실은 악한 영이에요 속임수입니다 또한 예수의 피가 없는 성령은 거짓 영일 뿐만이 아니라 성령이 없는 피는 부정한 피예요 죄인의 피입니다 돼지의 피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보배론 피가 뿌려지는 곳이 바로 성령의 역사예요 분리되지가 않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가 역사하는 곳에는 바로 성령 하나님의 임기하심 가운데 그리스도의 보배론 피가 뿌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 곳에는 성령의 임기하심과 나타나심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종희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할 때 이것은 바로 성령이 임기하심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가 여러분에게 뿌려지는 놀라운 시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보배론 피를 받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육체 대신 말씀을 받는 것이요 말씀과 피로 우리가 새롭게 되고 새 힘을 얻어서 세상을 이기고 원수를 이기는 하나님의 권능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성령과 물과 피는 이 세분이 바로 하나입니다 이 셋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콜로세서 2장 3절 이하에 있는 그 말씀을 통해서 보면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는 그 안에 모든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집니까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종이 전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자에게는 성령이 지금 임하고 있는 성령이 이말뿐만 아니라 동시에 그리스도의 보배론 피가 뿌려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는 신이라 하였거늘 신이라는 것은 하나님이란 얘기가 아니죠 이것은 바로 성령을 받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영이요 생명이네라 그 안에 보배론 피가 뿌려지는 것이에요 그 안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는 말씀은 사람의 지혜의 권한 말에 지나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의 보배론 피와 함께 나타나게 되면 바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지하시는 것이요 죄와 허물이 용서함을 받는 것이요 거룩 성결함이 나타나는 것이요 모든 질병과 모든 문제들이 해결함을 받는 수고하고 무거운 몽예가 벗겨지는 놀라운 시간과 장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삶 속에 피곤함이 있습니까 염려와 근심이 있습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고민하고 말할 수 없는 그러한 근심 속에 우울증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단 한 가지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약으로 치료될 수 있는 것이요 그것은 어떠한 심리학적인 방법으로 명상으로 치유되는 게 아닌 것입니다 모든 근심과 염려와 극정과 죄와 사망의 법안에 있는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은 우리의 죄와 허물에 기인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죄와 허물을 단번에 그리스도의 보배론 피로 다 없이 하시고 그 모든 눌림에서 자유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론 피와 그 말씀의 능력이 성령 안에서 여러분을 자유케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을 결코 헛된 시간으로 흘러보내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느 시간 지금 내 마음속에 죄악과 허물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내가 무엇인가 늘려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무엇인가 죄악이 나를 가로막고 있습니까 예수님께 나오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죄악과 허물을 다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옵니다 주님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내 마음을 찢으면서 회개하며 나를 위하여 물과 피를 쏟으시고 임지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예수님께 나옵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주의 강력한 성령의 기름 무심과 역사심이 여러분의 모든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모든 저주에서 차익하게 되고 각색 질병에서 노연하게 되고 다시는 다시는 범죄치 그리스도 성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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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할 때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너희 죄가 먹장같이 검을 찌라 주님 앞에 나오면 눈과 같이 희게 해주시는 해방이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성령과 물과 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기를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로 믿게 되기를 주여러므로 추건합니다